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2023년 8월 15일 스포츠 연예계 이슈 모음 전해드리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또 다른 부상자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레알 마드리드는 스페인 빌바오에서 나리가 2라운드 아틀래틱 빌바오와의 개막전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레알은 이날 경기에서 2대0으로 시즌 첫 승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시즌 스타트를 기록하였지만 악재가 생겼습니다. 이날 선발 출장한 레알 센터백 에데르 밀리탕은 상대 선수를 수배하던 중 무릎 쪽의 통증을 느끼며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레알은 경기가 종료된 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밀리탕의 검진 결과 좌측 전방식자인데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며 며칠 내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비보를 전했습니다. 이미 같은 증상으로 주전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가 전력에서 이탈하며 어려운 시즌을 예감하였는데 주전 센터백까지 잃은 레알의 향후 행보에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레알 마드리드 주전 센터백 에데르 밀리탕이 부상으로 전력이탈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가 첼시 골키퍼 케파 아리사발라가를 임대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레알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케파를 한 시즌 임대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케파는 2018년 아틀래틱 빌바오를 떠나 첼시에 입단하였는데 당시 첼시는 구단 역사상 골키퍼 최고 이정료인 120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케파의 활약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고 컵데이를 소화하는 정도의 입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올 시즌도 케파는 구단 내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지 못하며 선발 출장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때 레알에서 오퍼가 온 것입니다. 최근 레알은 주전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르 십자인대 파열로 잃게 되자 대체자 물색에 나섰고 케파를 임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케파가 레알 소속으로 부활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첼시 골키퍼 케파 아리사발라가의 레알 마드리드 임대 이적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한국후보로 골프여제 박인비가 선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4일 대한체육회 월로웨이에서 박인비의 한국후보 추천이 결정되었다는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평가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박인비는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이달 안에 IOC에 통보될 전망입니다. 만약 박인비가 내년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참가 선수들의 투표로 선수위원회에 선출된다면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 등 일반 IOC위원과 동일한 권리를 누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했던 한국선수는 탁구의 유승민 위원과 태권도의 문대성 선수가 전부입니다. 이상으로 박인비가 IOC 선수위원 한국후보로 추대되었다는 소식 전해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TV조선 예능 프로 화요일은 밤의 조화에 홍지윤과 이찬원이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5일 방영되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의 조화 80회는 제2회 주연미 가요제 특집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반가운 얼굴이 출연해 알렸는데 그 중 홍지윤은 행운 여정으로 등장하여 변함없는 트로트 바비의 매력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홍지윤은 화밤을 통해 방송활동에 신호탄을 쏘아오르며 오는 9월 정규앨범 컴백을 알리고 신곡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찬원은 사랑의 콜센터 이후 약 2년 만에 TV조선을 찾아 어제 같은 이별을 선국하여 김수찬과 데스매치 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찬원은 노래뿐만 아니라 센스 넘치는 입담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화밤의 재미를 한껏 끌어올렸다는 통훈입니다. 한편 홍지윤과 이찬원은 이날 방송에서 사랑의 여왕 듀엣모델을 선보인다고 전해져 팬들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TV조선 화요일은 바미조와의 홍지윤과 이찬원이 동반 출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 디바 인순이가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이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스타이센터테인먼트는 국민 가수 인순이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이센은 전세대를 아우르는 음악과 파워풀한 무대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인순이의 향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978년 데뷔한 인순이는 밤이면 밤마다가 히트하며 큰 인기를 누렸고 이후 친구여 거위의 꿈 등으로 전세대에 인순이의 음악을 알렸습니다. 최근 그녀는 음악 활동에 그치지 않고 뮤지컬과 TV 토크쇼 진행자로서의 역량을 알리며 시청자들에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인순이가 새로운 소속사와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 가수 인순이와 스타이센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체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허각 신용재 이만별의 프로젝트 그룹 허용별이 신곡을 발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용별은 허각 신용재 이만별이 지속적인 음악적 교류를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 그룹으로 이들은 향후 신곡을 통해 음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9월 9일 콘서트 개최도 할 예정입니다. 멤버 모두가 보컬이기도 한 허용별의 탄탄한 가창력과 환상적인 화음이 어우러진 신곡은 오는 24일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들의 향후 활동에 대해 음악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젝트 그룹 허용별의 신곡 발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그룹 SF9 멤버 유태양이 뮤지컬 삼총사에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SF9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유태양이 뮤지컬 삼총사의 주인공인 달탄향역에 캐스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뮤지컬 삼총사는 프랑스의 소설가 알렉상드르 뒤마의 걸작 삼총사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며 프랑스 왕씨를 둘러싼 음모를 밝혀내는 총사대의 대서사가 담겨있습니다. 달탄향 역을 맡은 유태양은 SF9의 메인댄서로 그간 뮤지컬 알타보이즈, 인간의 법정, 드림아이 등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로서의 필무를 쌓아왔습니다. 최근 첫 단독 팬미팅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유태양의 뮤지컬 삼총사는 오는 9월 15일 안전아트센터에서 개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이그룹 SF9 유태양의 삼총사 주인공 캐스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걸그룹 우주소녀 멤버 출신 성소와 세계적인 홍콩 배우 양조이가 불륜설에 휩싸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중국의 한 연예 매체는 양조이와 성소가 불륜을 저질렀으며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설은 중국 각종 커뮤니티를 타고 삽시간에 번지고 있는 가운데 성소의 소속사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양조이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중국의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를 통해 양조이와 성소의 목격담을 공개하며 성소가 중국 내 활동을 잠시 접어두던 시기와 두 사람의 출산설로 거론되고 있는 날짜 등의 유사성이 있다고 전해불륜설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주소녀전 멤버 성소와 홍콩 배우 양조이의 불륜설 관련 소식 연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로트 퀸 김혜연의 인생사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 가수 김혜연의 굴곡진 인생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김혜연은 1992년 댄스 가수로 데뷔하여 1년 뒤 작곡가 이오섭의 권유로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게 되었는데 이후 서울대전 대구 부산과 참아주세요 등으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날 방송을 통해 파격적인 의상과 퍼포먼스로 인해 선배 가수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며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녀의 과거사와 뇌종양 판정을 받으며 유서를 품고 무대에 올라야 했던 시안부 시절 등 그녀의 어려웠던 과거에 대해서 재조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그녀의 가족 사랑에 대해서도 비춰졌는데 다산의 여왕으로 분류하게 된 이유와 그녀와 그녀 가족들의 에피소드도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적적인 뇌종양 완치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김혜연의 인생사를 담은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스포츠 연예계 이슈 모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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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